전통수묵을 대중화하고 가치를 재조명하는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오늘 목포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목포와 진도 세계전시관에서 열리는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오체 찬란 모노크롬, 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목포 문예예술회관과 진도 울림산방 일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15개 나라 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수목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다양한 작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이 오늘부터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품 기증으로 이루어진 이건희 컬렉션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 주제는 이건희 컬렉션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로 김환귀와 오지호, 천경자 등 전남 출신 거장의 작품이 다수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한국 서예의 거장 소전 손재형 선생의 전시회가 열리고, 오는 3일부터는 러시아 예술가 그룹의 전시회, 길 잃은 혼종, 시대를 걷다 전시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김대중 평화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제2차 조직위원회 회의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김대중 평화회의의 사전 홍보 계획과 국내외 연사 섭외 현황 등을 논의했고, 오는 10월 26일 평화의 미소 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2021 김대중 평화회의는 고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목포 사막도 김대중 노벨평화 기념상에서, 기념관에서 개최됩니다. 조직위원회 보았습니다. 지금